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여러분들 아두이노 환경을 이제 다 구축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아두이노 하고 보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센서들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어 실습을 하셔야 겠죠 그런데 어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아 가지고 실습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면 잘 안보이더라구요 하나씩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은 그림들이 안보이고 나중에 이제 손 꽂을 때도 이제 다른 카메라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에뮬레이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요것을 핀들을 꽂는지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직접 요걸로 실습을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하셔도 충분히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뮬레이터로 실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요 사이트구요 싱커캡 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도메인으로 여러분들 접속을 하시기 바래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시구요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아두이노 하고 관련된 그런 회로 도면을 어떻게 보면 설계 라고 할까요 그 설계 도면을 에뮬레이터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구요 좀 더 요것을 전문적으로 설계 하기 위한 어 그런 도면 만든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요 사이트에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어 이 사이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센서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회로들을 설계를 여러분들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제 뭐 아두이노 그 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설계하기 전에 요걸로 충분히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요것을 어떤 이제 교육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도 다 지원이 되구요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저학년들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블록 코딩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코딩 교육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도 요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요 에뮬레이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들과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코딩 공부를 같이 하실 때는 어 실제 폰 그 판때기 우리가 판때기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보드라고 얘기하죠 이 보드가 없어도 없더라도 물리적인 보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이 있을 건데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지금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 요거 보시면은 이제 교사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개인 계정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생성을 할 때 구글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제 어 되어 있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그냥 구글로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계정들이 몇 개 있을 건데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은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구글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구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코드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d 디자이머 회로 코드 블록 이러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이제 회로에요 회로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좀 다른 사이트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로 작성 이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음 에뮬레이터로 여러분들이 딱 보일 겁니다 웹 기반의 그런 에뮬레이터도 있고 굉장히 잘 됐어요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그냥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실제 보드에다가도 적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고 아니면은 에뮬레이터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요 안에다가 가상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잘 동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 에디터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회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두이노 우노판이 있습니다 우노 R3의 판이 있고요 요것을 그대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더블클릭 하시면 되는데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게 녹화를 하면서 하니까 좀 느린 감이 좀 있어요 느린 감이 있고요 저는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돼서 하나는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마우스 가운데에 스크롤을 이용하면은 확대도 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USB가 아직 안 꽂혀져 있잖아요 이게 전원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도 되게 섬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동작을 시작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전원이 딱 꽂으면서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 표시가 딱 돼요 잘 만들었죠 일단 중지하면은 또 중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방향을 보통 잡고 하냐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USB가 왼쪽에 이제 꽂아져 있자면은 왼쪽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될 거에요 저도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똑같이 이제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야 하잖아요 그 코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클릭하시면은 현재는 이제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블록코딩으로 되어 있고 이 블록코딩 같은 경우에는 후에 제가 엔트리 아니면 여러분들 스크리치라고 하는 블록코딩 프로그램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아두이노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후에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이라고 한 것이 있고 블록 문자가 같이 나오는 거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문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코드 프로그램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 너무나 이제 우리가 코드하고 블록코딩하고 같이 보면은 완전히 꽉 차기 때문에 보기 불편해서 저는 이제 코드만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제 셋업하고 루프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특정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주석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주석처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석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핀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핀 모드의 13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물리적인 보드도 한번 보시면은 이 1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3입니다 여기에 핀 넘버값 이 넘버값에다가 여기다가 나는 이제 우리가 꽂겠다 어떤 거를 꽂을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13쪽에다가 저희가 하이하고 그 다음에 로우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실행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온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온, 오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상태로 놓다 그 다음에 오프 상태로 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셋업하고 루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 여기다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셋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들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변수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어떤 A라고 또 B라고 변수값들을 선언을 하고 값을 저장을 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변수값이고요 그래서 한 번만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초기화를 하는 곳이다 우리가 셋업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루프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동작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하는 공간이에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면요 우리는 회로잖아요 이게 계속 전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깜빡깜빡거리는 거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중간에 뭐 한 번 실행되고 멈추는 게는 프로그램상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얘는 계속 동작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안 보이죠 빨리 뒤에 동작을 하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물리적인 거 전류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얘가 전기가 통하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온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동작이 되어야 돼요 하드웨어 동작이 되어야 하고 그 동작하는 사이사이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으로 A라고 하는 것들을 행동을 해라 B라고 하는 것들을 행동해라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 루프 안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잘 보시면 반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핀 넘버 대상으로 저희가 온을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000이란 것은 1000ms거든요 1초예요 이게 자체가 1000이란 것이 1초 그게 1이라고 놓으면은 거의 뭐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속도인 것이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500이나 한 1000 정도로 여러분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구분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우예요 로우 그러니까 오프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3을 또 다시 거기다가 오프를 해라 꺼져라 라고 해서 딱 끕니다 꺼져라고 하면 끈 끄는 거죠 오프를 합니다 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1000에서 1초를 또 대기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켰다 껐다 켰다 껐다 그렇게 됩니다 어떤 거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은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죠 LED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소리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센서는 나중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어떤 것이 반응이 되는지 한번 보이시나요 반응이 되는 거 여기 보면 L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L 지금 여기에 깜빡깜빡거리죠 L이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드웨이너 온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동작하고 있는 요거 요것이 13화예요 디폴트입니다 13이요 그래서 13이 제일 기본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얘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13번만 그래요 13번만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12번에다가 우리가 명력을 내리면은 당연히 동작을 안 하겠죠 여기에 동작이 안 하겠죠 12로 우리가 12? 12 정도로 이거는 편집할 때 시뮬레이터를 중지를 시키고요 다시 이제 12로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동작이 안 되죠 동작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요 코드를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복사를 하죠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전체 선택하고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3이죠 1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여기는 별도의 폴더를 우선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아두이노라고 하는 곳에다가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확인이라고 있죠 이 확인하는 과정은 이 코드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컴파일을 합니다 예 컴파일을 하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냥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컴파일이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화면상에 보면은 얘가 계속 켜져 있어요 LED가 현재 LED는 안 켜져 있고 아 켜져 있네요 기존 것이 아마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그런데 LED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깜빡깜빡거리지가 않죠 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제 이 코드 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컴파일 했던 것이 이제 들어가면서 딱딱딱딱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화면상에 보면은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되셨죠 깜빡깜빡거리죠 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직접 이렇게 반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봐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이 센서들이 있거든요 LED 센서들 아니면 LED RGB들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런 초음파 거리 센서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없으면은 기기들이 없으면은 이걸로도 충분히 다 테스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그게 재미는 없어요 직접 한번 해보셔야만이 뭔가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보이고 네 그러겠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에뮬레이터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